저는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살자 이 말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랐고요 12살 때 처음 골프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께서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제가 골프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서포트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셨던 게 되게 엄청 큰 감사함으로 남아있어요 제가 골프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아빠한테 골프를 시작하고 싶다고 했었고 그 뒤에 엄마가 레스토랑 운영을 하시면서 골프를 가르쳐주셨어요 인지 찬은 미국 women's open 챔피언 인지 찬은 미국 women's open 챔피언 인지 찬은 첫번째 시간에 16살이었어요 인지 찬은 미국 women's open 챔피언 정말 많은 반딧불을 봤었어요 그런데 반딧불들을 보면서 집을 가는 길에 갑자기 그냥 뭔가 나도 이렇게 누군가한테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거 같고 . The main goal of their foundation is to help those who need to continue their education but who are in need of the financial support. In-G believes that education is a thing that can help people realize their dreams. You can't stop this girl. 하니 since young people or an older employee has worked here a certain length of time they qualify each spring to apply for a scholarship it really did change my life going back and getting my engineering degree it was financially not the easiest thing for me to consider doing because I had student loans that were like piling up 이 시각으로 지급한 환자의 학생을 학교에 대한 감정도를 받은 것입니다. 마주의 목격은 전체의 기술을 소화하고 전체의 학생을 통해 주소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각으로 학생을 수행하는 학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급을 수행하는 학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しょ에 대한 학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에서 학생을 수행하고, 그리고 저는 학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일 제가 제 자신의 골프코스에 있는 걸 마찬가지로 하는 경험을 하고 제 생활이 변화될 수 있어요 더 많은 친구들에게 배움이라는 기회를 줘서 그 친구들이 꿈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도전해 나가고 조금 더 편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데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한테 뭔가 조금이나마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서 기뻐 기뻐